로얄케닌 코리아 합격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얄케닌은 펫푸드를 생산하는 외국계 기업입니다. 1968년 프랑스에서 수의사장 카타리에가 설립하였으며 2001년에 미국 식품기업인 마주에 인수되었습니다. 전세계에 100여개의 국가에 진출하였고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의 14개 국가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로얄케닌 코리아는 2005년 설립이 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로얄케닌이 세계 15번째 공장이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생산 허브인 김제 공장이 본격 가동되며 K-PAP 푸드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즈메크 1대1 맞춤 취업 이직 컨설팅을 통한 로얄케닌 코리아 최종 합격 사례와 로얄케닌 주요 면접 질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얄케닌 코리아 최종 합격 스펙입니다. 국내 대학교를 졸업하고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던 경력직 지원자였습니다. 직무와 관련한 자격증은 없었고 공익 영어 점수는 900점 이하로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지원자는 자신의 평범한 스펙으로도 외국계 기업에 이직할 수 있을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지원자는 로얄케닌 코리아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외국계 기업 면접 정보를 찾아보던 중 외국계 기업 합격 사례를 독보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레즈메크 영상을 보고 조언을 구하고자 전화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임원 면접, 영어 면접, 연봉 협상, 1차 면접에서 실수한 부분을 만회하는 방법 등을 질문하였습니다. 레즈메크 채용 전문가는 지원자의 상황에 맞추어 궁금해하는 사항을 모두 설명해 주었고 면접 팁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기대 이상의 정보를 많이 알게 된 지원자는 퇴근 후에 제대로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로얄케닌에 제출한 기존 이력서, 채용 공고, 1차 면접 상황을 꼼꼼하게 분석한 레즈메크 채용 전문가는 최종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패스 산업과 무관한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지만 산업이 바뀌더라도 해당 직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모범 답변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1차 면접에서 실수했던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지까지 무료 상담을 통해서 가이드 받고 곧장 면접 컨설팅을 신청하였습니다. 레즈메크 채용 전문가는 모의 면접을 통해 지원자에게만 나올 수 있는 예상 면접 질문 리스트를 제공하였고 각 면접 질문에 대한 인사 담당자의 숨겨진 의도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경력직 지원자로서 강조해야 할 직무상 역량과 성과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모범 답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1차 면접에서 두루 뭉실하게 답변했던 자기소개서, 실패 사례, 입사 후 로얄 캐닌에서 어떻게 근무할 계획인지 등의 대안 답변까지 모두 재정비하였고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트레이닝 시켜주었습니다. 그 결과 지원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얄 캐닌 코리아에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면접을 일주일 앞두고 긴장을 많이 했던 지원자였지만 면접 컨설팅에서 배운 대로 연습한 결과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컨설팅을 통해 준비한 답변이 90% 이상 동일하게 나왔고 특히 1차 면접에서 아쉽게 답변했던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도 확실하게 커버하였습니다. 최종 합격 후에는 연봉 협상하는 방법까지 꼼꼼하게 코칭받았고 만족스러운 조건으로 로얄 캐닌 코리아에 이직하였습니다. 로얄 캐닌 코리아 주요 면접 질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리주 메이크는 합격을 위한 국영문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 그리고 연봉 협상을 통한 최종 합격까지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취업과 이직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취업식까지, 합격식까지, 신입부터 경력직, 그리고 임원진을 위한 1대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리주 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취업 사이트 잡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외국계 기업 정보와 채용 정보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